밀양시가 위탁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일반 노조 밀양시 위탁환경지회는 임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됐다며 관리감독권을 상실한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관계 노동자들을 직고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모두 3곳으로 46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해당 업체와 관련된 입찰 허가 자격 제한 취소 소송 판결에 따라 내년 1월 말 해당 사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